렉그루 300m 왜왜왜왜왜 디디딤 오늘 저희가 해볼 맵은 뭡니까? 슬렌더맨!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슬렌더맨? 당연하죠 뭡니까 슬렌더맨이 어린아이를 납치하는 요괴죠 요괴 귀신이라야되나? 근데 오늘 저희가 이 맵을 해보겠습니다 슬렌더맨 그리고 저희가 따로 준비한 BGM도 있구요 과연 누가 슬렌더맨이 되서 저희 생존자가 체스트 상자를 열면 이겨요 근데 슬렌더맨이 저희가 열기전에 죽이면 슬렌더맨이 우승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신사를 켤까요? 아니요 몰라요 켜봅시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거 한번 켜고 한판 해보고 끄고 한판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슬렌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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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롱뾰롱뾰롱 뾰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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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롾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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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부지...여본데 BGM키세요 나이스 지내라 오우슈 BGM키세요 BGM 근데 이게 원래 좀 느려지냐 원래 이거 처음엔 빨라지다가 느려지는거 같은데 상자 발견했다 어 열렸나 뭐야 하나 열렸어 하나 열렸네 님들 어딨어요 어 어 개무서워 어 어 형 어 형 어디 뭐야 누구 죽었냐 3개 열린거 아니야 3번째 3번째 상자가 열렸다는 뜻이야 아 님들은 귀신처럼 딱 조용히 하셔야죠 에잉 아 근데 그 bgm킹가 개무서운데 어 존나 무서워 bgm 아 핵무섭다 오 깜찍이야 아니 아니 아 연구야? 딩구야 뭐 먹었어 와 누리 혼자 먹었어 지금 오오 아 깜찍이야 여기야 왜그러세요 선착순 한맥 나가면 살려드림 아 감사합니다 땡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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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욕추심 빰 빰 야 누구지 어 지우면 벌칙있습니다 두번째 네번째 지금 4개 열렸는데 4개 열린거 같은데 1번 나왔어 1번 1번 나왔어 1번 어 여기 열리 상자있는데 잠깐만 1개 나와 1개 1개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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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찍이야 진짜 깜찍 아ivi 형이 열어버렸어 왜 나 BGM 개무서워 막 이래 삐이이잉 오 깜찍이야 어 나 하나 어디인지 알거같은데? 어디 여기 이 근처에 있을거야 어 이거 BGM이 여러분들 소름이죠? 이어폰을 꼭 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어폰이거든요? 개무섭거든요? 저도요 아 저기 저기 저거 저거 아닌가? 맘냄새 개쩌네요 아 이게 여기여기 어디 열어봐 어디있을까 두 번째잖아 일번째 찾아다니는 내가 천번째 캐스터 망했어 어 멀미 으응 오 오 끝였다 오 와 이겼다 이득 와 개못해 어 이겼어요 아악 넷 자 그러면은 일단 코디 벌칙이고요 뭐 코디님 벌칙입니다 졌잖아요 그럼 이번에 순례 해보겠다 이거 신사 꺼볼까? 신사 꺼보자 아 신사가 그거네 너 버너 나오는거 아니야? 아니 그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럼 이거 슬랙 해보고 싶다 아 그럼 딩군이가 마이크 안되니까 좀 재밌.. 딩군이.. 야 수정아 니가 마이크 한번 해볼래? 뭘요? 슬랙 네 아 이거 뭐하세요 수정님? 집중 안하시고 아니요 지금 부근대고 무서워서 쫄았어요 아 수정님 이거 클릭하시면 돼요 아 여기말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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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슬렌더 클릭하세요 오케이 아이아이 슬렌더 이거 상자 위치 다 아니까 재미없지 않나는데? 상자 위치요? 바뀌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 바뀐다고? 아까 위치 안받긴거 같은데 아까 그거? 그냥 합시다 예 자 이제 붐 켜세요 수정이가 이제 상자 위치를 알아도 어차피 수정이가 그걸 자기도 위치 아니까 예 유다이 유다이 예 적어보세요 어 이 손 내려? 어이 부듬키가 되게 무서웠네 오케이 신사 안키면 어떻게 낀거지? 모르겠어요 자 저희가 이거 어 슬렌더에 렉이 오지네 드론 어차피 수정이 미쳐야지 않아요? 수정이? 알아요 네 그니까 수정이 미쳐야하니까 다 죽일거에요 멀미야 멀미 멀미 어... 형! 어? 맵 새로 파야 될 것 같아 왜요? 상자 열었는데 안무 몇 명은 왔어 떴어요 살았다 살았다 신혼입니다 신혼입니다 저요? 신혼입니다 코팅입니다 신혼이 코팅입니다 주다 여깄다 뭐야 어디냐 레클레스 못 치겠다 레클레스 못 치겠다 뭐야 지금 몇 개를 냈어? 안녕 레클레스 한대 왜왜왜왜왜왜 1,2 다 열었고 으쌰 으악 지금 거기 막 평화로운가봐요 허 신혼이 코디님이 내 눈앞에 있다 내가 이걸 해서 못 치겠다 여기 여기 침대가 있고 야 딩고라 딩고라 살려줘 레클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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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들아 여기 아이들이 있어 여기 아이들이 갇혀있어 아이들이 갇혀있어 어 아이들이 아이들이 모가지 밖에 없어 헐 헐 어 이끄줘 어 이겼다 아 개무타네 수정이 벌칙입니다 이게 형 이게 진짜 맵이 예 그 똑같아갖고 상자나오는게 똑같아갖고 쉬워 아 레클레스 한대도 못 치겠어요 앞에 있는데 아 그럼 제가 센스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설마 버전맞고도가 아닌가요? 뭐죠 이거? 어 버전 아니 새로운 버전 최신버전 최신버전 뭐야 뭐가 뭐가 터져 그니까 뿡 뿡 뿡 뿡 어 이거 뭐죠? 라이트 애플트게임 이거 뭐죠? 수정 수정 킬 한번 쳐야된다 그거 오마이갓 수정이 아이 시작하기 전에 그 슬렌더맨이었던 사람은 그 킬 한번 쳐야돼 아 이거 이거 누르면 되나건데 어 그렇네 이거 초기 한번 하라고 하라는거였네 어 그럼 상대 위치 바뀌는거 아냐? 어 아 아깝다 아깝다 여기다 이거 그거임 화로보는데 회로 어 회로요? 회로보는데임 어 그럼 죽읍시다 랭 그러면은 오른쪽거는 어 어 아 이렇게 초기야 그럼 사람 바뀌는거 아냐 이거? 이건 신사 신사 키고 한판 합시다 제가 한번 술로 해볼게요 랭 그럼 막판으로 제가 한번 술로 해보겠습니다 아 이뻐도 이겨드이지 뭐 간단하게 자 비키세요 갑니다 랭 비키세요 어잉 왜 안눌리냐 이거 비켜봐 아 아 저기요 내가 누를꺼 아 너 안눌려 이거 안눌리는데 버튼이 안눌린다고? 어 눌렀네 아니야 버튼 안눌렸어 랜덤이요 누가 술래야 질문인거 같은데 비키세요 야 상자 위치 바뀌었어 저쪽으로 뭐 왠 어 바뀌었다오 어 그럴날놈 아니요 그대로인데요 아 정의 하셔야죠 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센스가 없었네요 아니 잠깐만 형 이게 어디야? 왜? 애들이 먹밖에 없어 그거? 증군이가 잡은 애들이야 소음 뭐야 깜짝이야 여러분들 이게 슬레인더맨이 미니게임 써봐도 슬레인더맨이 있는거 아시죠? 어 진짜요? 예 오 콕 콕 저희가 오늘 이거 한판하고 이제 미니게임 가서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슬레인더맨 미니게임? 예 그리고 서버가 있어요 외국서버 아니 개꿀잼 어 어 어 아직 누가 누군지 몰라갖고 그냥 지나쳤어 저요 아니 이거 뭐 한명도 못잡아요 저도 아까 많이 잡았거든요 혼자있을때 저희가 헉 그리고 상대비를 또 따먹었어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경력이 안좋으시네 그런가봐요 뭐야 상자 어딨어 마이하우스 마이하우스 뿅 아 이거 또 열었네 그거네 그거네 한번 연거는 그게 그냥 버프만 걸리고 열었다는 표시가 안되네 수정님 예? 수정님 죽었잖아요 어 저 죽었.. 아 지금 뭐하세요 차량 안하시고 저 저 짱맞게있어서 혼자 숨어서 뒤돌아있었는데 피가 딱 달더니 기분탓인가 이러고 딱 죽었어요 기분탓인가 기분탓인가 아 이것도 누가 열었구나 아이고 상자 어딨어? 보였나? 안보였을텐데 분명 짱맞게 상자인성 뭐 어딨어 상자 상자 어딨냐? 갑자기 기억이 안난다 안 돼! 관전하겠어 트위만 오케이 이겼다 하하 아 열고죽었어 아이고 이렇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뭐 간단한 맵이에요 간단한 맵 간단한 맵 간단한 맵 하는데 어 뭐라야되지 그냥 그래요 처음에만 무섭지 3사 위치 알면은 개쉽네요 개쉽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슬레이더만 미니게임네 예 맞췄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봤을때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로써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뿅